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소통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되게 오늘 되게 재밌었고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행복한 표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이 미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상 미팅 프로그램이잖아요 와인을 추천해 준답니다 와인 추천 자 올려주시면 싹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아 형들 정수리 냄새를 맡아요? 정덕성 있어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얘가 국악에 국수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내 코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오케이 혹시 자전거도 부순 적 있나요? 그게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물 기물 파괴이기 때문에 경찰에 잡혀갈 수가 있어요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저희 홈사가 최근에 쇼핑한 거 있어? 쇼핑이야 오늘 파자마 파자마 너 파자마 지민아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들긴 해요 아 너가 천사야? 전 천사였는데 이제 제가 요정을 부리는 쪽이었고 직급이 좀 높았어요 약간 팀장 그 정도 생각해요 저 날개 어딨어? 날개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밑에 내려왔을 때 아니 타락 천사에요? 아 타락 천사? 또 야 떨어졌구나 거기서 우리 우리 업계에도 그 타락 파워 전사라고 굉장히 유명해셨던 분 있어요 남준아 결혼하자 전 그렇게 계시려고 좋아 너의 믹스테이 완성은 소중히 여긴다라는 분의 어떤... 아 태형씨 믹스테이? 태형씨 믹스테이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저 뭐 언젠간 나오겠죠? 그렇죠 또 소중히 여긴다 아 저는 소중히 여기곤 있는데 쉴 땐 쉬어야 되니깐요 태형씨는 한 열다섯 곡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아 거기 중에 한 열두 곡은 버렸어요 아 오케이 세 곡이나 남아있군요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융기 오빠 아버지 성세원사는 어떻게 하다가 유행되었냐? 이 예정 씨 회원님이 융기 오빠 아버지 성세원사는 어떻게 하다가 유행하게 됐나요? 보통 이런 일들의 원인은 정국이로 비싱이 되고 그렇지 끈감없이 따라하잖아요 어느 순간 따라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다가? 문득 생각이 나 정국 씨 한번 보여주세요 생 좀 원합니다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 정국이한테 뭐라고 부르시죠? 애기 애기 순둥아 순둥이 순둥이 순둥이라고 불러 아 순둥이요? 어 진 한국 발라드 중 부르고 싶은 노래 있나요? 한국 발라드 중에 역시 에피판이라는 명곡이 있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이게 뭐였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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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일 아닌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일 아닌가? 아까 댓글에 에피판이 3주년 있다던데 에피판이가 3주년이에요? 아 진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싶어 남준 씨 생일 언제죠? 9월 12일이요 자전거 하나 선물해 드려요? 근데 제 생일을 모르세요? 아는데 물어본거지 12월 4일? 야 이 참 매너! 생일 테스트 갑니다 제 생일은 언제예요? 아이지 10월 13일 아 남준아 한남동에 비싼 자전거 가게 있잖아 그래 그 위쪽에 있어요 아 거기에? 거기 자전거 안팔게요 형님 인증합니까? 혼문하고 인증합니까? 높은 가격 순으로 정렬해서 받아야지 거기 35,000원짜리 타이어 팔는데 일단 타이어부터 줄게 에스로 시작하는 거기 파달라고 매장에 오케이 형 소개해줘요 끝나면 진즈가 나의 바이크 인진고고래요 인진고고래 자 올림픽 보셨어요 올림픽 올림픽 서평형 2020 영경킴 우리 다같이 봤잖아요 파이팅 절 좀 부리세요 형 야 정부아 데칼코마니 언제 나오냐는데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제가 봤을때 정국씨 버린거 아니에요? 정국이 제가 버린거처럼 얘도 버렸어요 아 분해냈어요?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파일은 남아있어 정국아? 아니요 아니 희한하게 프로젝트를 지우더라니까 근데 이거 프로젝트를 지우는게 아니 다시 만들면 되요 뭔가 약간 그때 들으면 지금 들으면 좀 그래요 네 윤계씨가 또 위스키 좋아하잖아요 위스키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미성년자분들도 계신거 같아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 우리 자제해야되요 반성해야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성인되면 위스키 한번 마셔보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윤계영 이제 늦더긴 아미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 방탄소년단의 상징적인 곡 이게 이제 분기별로 좀 나눠져있는데 저희는 이제 2기 방탄소년단 2기가 했던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Run 불타 요 라인을 꼭 들어보시는 2기 친구들이 했거든요 하향연아 시리즈 A기가 학교 A기가 이제 된조로 마무리 됐고 네 2기가 이제 불타올네 그 핏다임까지 싹 가주시고 3기가 DNA 3기가 이제 미국을 갔던 DNA 4기가 다이너마이트 네 이제 온까지 이제 3기가 끝나고 4기가 다이너마이트 시작했습니다 아 다음은 5기 균형 네 와 토니 몬타나 시즌2 언제 와우 토니 몬타나 시즌2 무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 무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 무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 무게 차이점이 아 맞아 무게 차이점이 왼손으로 마이크를 많이 치다보니까 근데 이게 블링색으로 바꿨어요 아 맞아요 바꾼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블링블링한 아 죄송합니다 민트색 아니에요 민트색? 연두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색깔을 그렇게 고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시네요 아 그 마이크 저희가 마이크를 색상을 고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것들이 많은 색깔들이 있잖아요 보석들과 그래서 그걸 보다가 굉장히 그냥 제 눈에 탁 띄길래 연두색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휴 슈가씨 의자가 굉장히 참나요 지금도 딱 초록색깔 의상이고 이 색깔은 아닙니다 딱 정국씨 의자 색깔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정국씨 혹시 저기 댓글에 있는데 매직샵 가이드 남아있는 거 있어요? 네? 에? 에? 뭐가요? 매직샵 가이드 남아있는 거 있어요 매직샵 가이드요? 네 에 아이들? 어? 그렇지 않을까요? 하하하하 다들 몰라 자기 거 그러니까 스파디쉬 스파디쉬 아는 거 우리 뭐죠? 아 이거 스파디쉬 스파디쉬가 이제 스파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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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스파게티 까먹었다 스파게티 어 까먹었다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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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더라구요. 그 한 번 해주세요. I'm your foot, you're my foot. I'm Jay, foot. 형! 약간 코난 닮았어요. 아 그래요? Pardon? 쉬고 힘들 때 내 얘기인데 넘치게 나 이렇게 태형씨 믹스테이 태형씨 믹스테이 언제 나와요? 저 뭐 언젠간 나오겠죠? 그쵸. 또 소중히 여긴다. 아 저는 소중히 여기곤 있는데 쉴 땐 쉬어야 되니깐요. 태형씨 지금 한 15곡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 거기중에 한 12곡은 버렸어요. 아 오케이. 3곡이나 남아있군요.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형! 형! 팝핀 팝핀 이것만 했잖아요. 형 포기하고 팝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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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야. 팝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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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팝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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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 아메리카 너무 가고싶죠. 지금 너무 가고싶죠. 브라질 칠레 멕시코 다 가고싶어요 진짜로. 모두 귀엽고 아리카타 아나타모 카와이 그리고 우리 남준씨가 요즘 또 막 되게 꼼꼼해요. 그쵸. 아 맞아요. 요즘에는 좀 그 별명과는 다르게 뿌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저 개과천선 했습니다. 팝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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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을 때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의미로 먹는 음식이나 음료가 있습니까? 제 경우에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매실주입니다. 매실주 기가 막히죠. 저도 어렸을 때 담가 먹었거든요. 매실을요? 매실주는 술 아닌가요? 술이죠 술. 술인데? 매실주구나. 전 그냥 매실이요. 매실청 매실주도 담가 먹어요? 매실주 마저 먹어요. 전 안 먹어봤습니다. Do you know omiza? 아 omiza omiza Do you know king crab? 아주 지쳤을 때 king crab 먹으면 아주 그냥 Do you know fear? 나는 그냥 삼겹살 Do you know 나마비르 나마비르 저는 이제 Do you know 아사이베리? 아사이베리 눈이 맑아져요. 아 아사이베리라고 비타민 A 술 먹방 라이브 가자 뭐 이런것도 있네요. 술 먹방 라이브 술 먹방 라이브 가자! 약간 성장되긴 하는데 해피버스데이 방PD 방PD 오늘 카톡 드렸죠 오늘 PD님 생신이세요? 몰랐어요? 오늘 아월보스 생신 나도 몰랐잖아요 해피버스데이 브록 알게 달았어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30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여러분의 얼굴 봐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밝게 웃는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으면 부조 엔젤! 부조 엔젤! 부조 엔젤! 부조 엔젤! 부조 엔젤! 이렇게 뭔가 실시간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영상통화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영상통화하면서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행복해 주세요. 으흠! 오케이! 여러분 여기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아미 여러분들과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봅시다. 저희 옛날 날씨 되지. 이게 한 분 한 분 뭔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뭔가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 뭐 그냥 토크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뭐 윤경이 말했던 대로 정말 너무 즐거워하는 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 모습을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행복해지네요. 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예아! 거기! 아 네 일단은 오늘 아미분들과 이렇게 소소한 아! 얘기를 나눠서 너무 좋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흐흐흐흐흐